오늘은 당태종의 부인 장손 황후는 왜 천고현우라 부르니까? 그 천고현우라고 하는 뜻은 영원히 어진 황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내조를 잘한 부인이 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 보면 황제나 또는 왕후에 있던 사람이 8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손가락으로 현군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태종을 꼽을 수 있고 또 장손 황후라고 한 부인도 어질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이렇게 중국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손 황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손 황후의 아버지는 장손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장손성은 수나라 때 벼슬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 8살 때 장손 황후는 조실부모하고 외삼촌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온화하고 생활은 아주 검소했다. 불효불급한 물건을 사다가 쌓아놓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13살에 당시 15살이던 이세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 후에 그 쇼심이 지극해서 시아버지인 이연은 이 며느리를 아주 이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손 황후가 호평을 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대략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태종이 매우 바빴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늦게까지 조정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하루는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온 당태종이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조금 화가 난 것처럼 투덜투덜합니다. 그 옆에 있던 장손 황후가 물어봅니다. 혹시 폐하의 심기를 누가 불편하게 했는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태종은 다른 남편들하고 달라서 부인한테 속에 있는 얘기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정대사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부인 보고 의견을 묻고 부인이 또 조언을 해주고 이러는 관계예요. 그날은 화가 잔뜩 나서 하는 말이 그 외징이 있잖아. 외징 그 외징 그 사람이 말이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죽기를 하나 하고 무슨 일을 가지고 오면 하루 종일 나한테 귀찮게. 또 그러고 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 지가 이 지가 황제야 내가 황제야 이게 참 속이 상해 그 위징뿐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내가 불편해 오늘도 뭐 한 건 그 얘기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그 얘기를 들어줬지만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장선황후가 조용히 내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와서 절을 하면서 경하드립니다. 그랬어요. 경하드립니다. 갑자기 연유를 모르는 당태종이 부인에게 왜 그러시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선황후가 말하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의 옳지 않음을 가나는 신화가 있다는 것은 폐하의 홍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군의 옆에는 아첨하는 신화보다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는 신화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당태종 시절에 신화들의 간언은 정말 많았고 그 간언을 잘 듣고 정치를 하는 당태종의 그 모습이 존경스러워서 경하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선황후에게는 친정 식구들이 많았어요.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꽤 여러 명이 됐는데 이 장선황후이라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민하고 중마구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전장에 나가서는 용감하게 싸워서 공을 세웠고 또 중대한 고비였던 그 현무문의 변이 있을 때는 목숨을 내놓고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벼슬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장선황후는 기뻐하기보다는 오빠에게 높은 벼슬을 주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주면 감당하기 어렵고 인척이 권력을 차지하고 쇠를 뿔리면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수차례 간언을 했다 합니다. 특히 죽기 전에 임종시에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죽은 후에 장선 무기는 어떻게 됐느냐. 장선 무기는 유배를 당하고 유배지에서 자결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장선황후가 자기 오빠의 앞날을 예견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친정 식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벼슬을 높여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또 해주면 아주 기뻐하는데 장선황후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황후 외에 양숙비라고 하는 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숙비를 비롯해서 네 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다섯 명이죠. 그런데 보통 같으면 이것을 질투를 하고 견제를 하고 이럴 텐데 장선황후는 이 숙비들과의 관계에서 친자매처럼 잘 해줬다. 그렇게 가까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선황후가 훌륭한 부인으로 평가받는 이 세 가지. 따라서 장선황후는 훌륭한 어진 황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태종은 왜 양숙비를 비로 받아들였을까 이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숙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여성은 수나라 수양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왜 당태종이 비로 받아들였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당태종의 가문은 수양제 가문과 친척지가 아닙니다. 또 수양제 밑에서 당태종 아버지가 벼슬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임을 받고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 엎었어요.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망한 정부라고 하지만 그 세력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필요가 있었다. 그거의 일환으로 수양제 딸을 비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선황후가 황후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무무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형세가 비슷한 형제들끼리의 싸움이고 또 형제와의 싸움에서 지면 죽을 것이고 이기면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러면 당태종은 그때 현무문의 그 거사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때에 그 부인이 이세민의 옆에서 많이 격려를 하고 이세민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은 그 당시에 이세민의 수화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 동요할까 싶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격려하고 뭔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선황후의 그런 사고 그 대단한 배심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정사에 일일이 간섭해서 권세를 쥐두른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3살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갖고 36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23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몇 명을 낳느냐. 자식을 7명을 낳았어요. 몸도 건강치 못한데 자식은 이렇게 낳았다. 그러니까 몇 년을 빼놓고는 자식 기르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내조를 훌륭히 했다. 이런 것은 정말 돋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태종의 부인 장선황후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떤 내조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